뭐야? 왜 문이야? 어? 뭐야? 여기가 메인인가 봐. 자, 놀라지 마세요. 우와! 이게 바로 중정이에요. 뭐야, 이거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, 지금? 나갈 수 있죠. 아, 중정. 아, 중정. 중정이 보여요. 우와. 왜 이렇게 중정이. 아, 중정. 우와. 정말. 이거 밖으로 해도 되고. 어머, 뭐야, 뭐야. 우와. 아니, 그냥 아주 넓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뻥 뚫려 있잖아요. 우와. 근데 진짜 예쁘긴 예쁘다. 예뻐요. 아주 잘 쪄났더라. 고즈넉한 느낌은 있다. 정원 공간을 집 안에 넣어놨네. 멋있다. 거의 뭐 연희동 고급 일식집이야. 약간 일식집 같은 느낌이야. 맞네. 근데 이제 중정에 천장에 뚫렸기 때문에 청소하기는 쉽지 않지요. 맞습니다. 저기로 산림욕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낙엽 다 들어오고 먼지 다 들어오고. 거미줄 생기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알고 잘 하시네요. 우와. 정말. 이거 밖으로도 되고. 어머, 뭐야, 뭐야.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야, 이렇게? 너무 좋다. 여기로도 되고. 너무 좋겠다. 결론으로. 어머, 어머. 가족들이 모여서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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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다. 예쁘다.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. 여기는. 근데 오빠, 이거 문이 열리나 봐. 열립니다. 문이에요. 그냥 열리는데, 오빠? 이게 주차장으로 가는.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. 이게 그냥 마다로 나갈 수 있는 거야?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. 우와. 그럼 이리로 바로 그냥 들어와도 되네? 그렇죠. 급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공간이. 여기 너무 좋은데. 화목한 공간도 될 수 있지만. 화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. 예를 들어 엄마, 아빠랑 딸이 또 싸운다거나. 너 중정으로 따라와. 너 왜 어제 밤에 안 들어왔어? 너 왜 안 들어왔어? 너 아침에 기어 들어왔지? 이제 그만 간섭해. 그래, 그럼 그렇게 하자. 그럼 그렇게 해. 그렇지? 그래, 빨리 끝나요. 그래, 되게 짧은 공트네. 네. 네가 하고 싶은 얘기. 세연아. 아빠야. 또 있어요? 호흡이 없어, 우리가. 여기가 시리즈 물러 가시네. 집에 안 들어왔다고? 26시가 되는 애가 바깥에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돼? 당신도 지금 들어왔잖아. 끝났어요, 우리는. 끝이에요? 우리는 사람들은 안 될 것 같네. 실패. 내가 제일 약한 게 상황이야.